후 후 아 우리 영가분이 아무리 껴안아줘도 나뭇먹거름 그냥 가만히 반디도 후 아 생기는 대로 나보다 하늘논 구식이 속상 또 우리 사남들은 누워 누우나 사식들이 커가면서 먹썽들 또한 수퍼인디 대추 열다발을 담가로 오면 닷새 만에 돕자 열무 열다발을 담가도 마파람의 기행은 감추듯이 없어지니 슈퍼댁에겐 사시사철이 뭔철이 됐어요? 김장철인지 멋지게 아셨니 김치냉장고라도 있으면 다행이려니와 비싸서 엉둘을 보낼 여기 옆주 숭돌이 엄마가 김치냉장고 샀다고 자랑을 하는데 집에 김치냉장고 있죠? 혹시 김치냉장고가 이거요 아는 분이 빼다지요? 빼다지요? 엉둘 빼다지 김치냉장고있게 북치나게 생기던데 저 숭돌이 엄마가 김치냉장고 샀다고 자랑을 하는데 이 남해에 여인답게 멋들어지게 자랑으로 갔다 김치냉장고 Mercy 가슴러 가슴러 스크린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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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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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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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zięk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수영 잘하는 방패원이 내 남동생이여 왜? 국밀 남동생이니께 아 그리고 이 스테이트 발판은 비현아 내 여동생이여 왜? 국밀 여동생이니께 아니 그럼 나는 뭐여? 아 나! 나는 그냥 국민이여 방두 대원은 벙벌시오 으르르 골다 으르르 골다다 아아아 안 split 아 tung bucks 아하하핳 풍보댐hr 시키하굼빵 폴벅이라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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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д 에이д 선수로 proved 어 Air 천수들이 뭐다 000판으로 보이시오 천수들이 반려들어 공사 참사바션을 날려하면서 라보차 λème을 쓰고 야차차 랍 나와! 나와! 안 나와! 힘이 세! 힘이 세서 이렇게 던지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이 세 다들! 힘이 세! 힘이 세! 내가 아무래도 잘 못 먹는 것 같아 이러면 죽을 것 같아 힘이 세는 맛이요 앞으로 공연해서 너무 팔아야지 힘이 세는 맛이요 손바 잡고 손바 잡아요 손바 잡아요 큰일 났네 아욱더 캄카 캄카 아 아 아 아 아 예 아빠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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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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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꿈쩍도 안해 꿈쩍도 안하고 아니 평소에 뭘 바쁘게 힘이 좋으셔 많이 웃어서 많이 걷고 많이 걷고 많이 웃어서 건강하게 됩니다 자 나 tee 봐 아이 오늘가 아이 내게 박수! 한바툼에 남의 공격을 넣었다가 죽을 뻔했네요. 이 중에 반은 지고 반은 이겼겄다. 사절과 한숨 영광과 화기가 엇갈리는 속에 승승상구하는 우리의 수번대 중결승전에 건등이 올라갔다! 상대선수를 바라보니 영주를 한손에 들었다 놨다 했던 누구? 까먹었구나. 거구 갱상도댁이었다. 알밤에 내가 전현이랑 붙다가는 세경에 못죽겄는디? 하고 돌아서는디? 수번대 남편... 없어졌습니다. 어디갔어 우리 남편? 원래 그러면은 할 수 없네. 우리 호당님! 우리 호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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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올래? 우리 축구댁 남편이 있었는데 큰일났네? 어? 누가 누구? 누가? 누가? 네? 주여자 사람 안겨주신 사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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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long 붕어댁 남편 탑기 저기 앉아계시면 됩니다. 와아하 스퍼댁 남편하고 네 버댁飃끼들이 해ыс inverter mínimo 슈퍼텔 새끼들이 슈퍼텔 속도 모르고 엄마 화이팅 하면서 열렬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이겨라 슈퍼 대한민국 이겨라 슈퍼텔 오 크리스도 코레이야 오 크리스도 코레이야 오 크리스도 코레이야 오 크리스도 코레이야 오 크리스도 코레 아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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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로 아리람 고게로 고고한 나 가리버리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힘을 심리고 못하고 발편한다 잘한다 그리어 새끼들이 이렇게 열심히 응원을 하는데 그렇지 내가 허리 부러져라 힘을 써보자 슈퍼텔기 고구 갱상도 땅 삿발 움켜쥐고 그대로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요리조리 등을 본다 왼목걸이 잡히기 호지걸이 들레지기 생각 기술이 나온다 살살 힘을 쓰니 땀이 뛰어다 흐른다 탈목걸이를 살짝 꼬로 왼혀리로 피트러니 균형이 형 형을 형을 댁 속절없이 넘어간다 슈퍼텔기 쿵 쿵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